12월 2일부터 2023학년도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학부모가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취약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17학년도부터 시행됐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취약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초등학교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되며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약아동의 보호자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시 온라인 민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1년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은 12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혜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